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및 하드웨어 급락, 고점 논란에 대한 대응법.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3일간 자그마치 16%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지난주 흐름 보시면 약간 조짐을 보였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거의 못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다오존스와 러셀 2000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이 저조했던 이 두 개의 지수는 올라가고요.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월요일날 나타난 장은 오히려 또 더 많이 빠지는 모습. 나스닥과 나스닥 100 관련된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와 프렌즈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럼 지금 또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에 안 좋은 모습이 나올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3.1조 달러, 2조 달러, 두 개 더하면 5.1조 달러. 엄청난 규모죠? 이 정도 상황에서 이제 또다시 9월물까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남았는데 첫날이 참 급락을 하면서 나타났던 모습이라서 이런 모습이 또 계속해서 9월 만기일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종목은 상승하는 주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가 빠지는 구간이 나오면 이건 정말 저로의 찬스였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작년을 보시면은 9월달에서 11월달 여기에 22% 급락을 했어요. 50달러이던 게 4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20%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폭등을 했습니다. 1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올해 3월부터 이 구간, 한 달 반. 이때는 두 달이 넘고요. 이때는 한 달 반입니다. 이 구간 동안에 얼마나 빠졌냐. 또 22%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가파르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때는 두 달, 이때는 한 달 반. 이번에는 3일, 16%의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매크로적인 부분. 엔비디아 부분에 있어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요.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의 판단에는 이게 쉬어가는 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장주가 조종을 크게 받긴 했지만 단기적인 조종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S&P500이 2% 이상 조종이 없었던 기간이 벌써 334일 이상 이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로 보시면 겨우 이 정도 있었어요. 10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한 달 동안에는 제법 마이너스가 많았죠. 중간값이 마이너스 1.1%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 확률이 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날 나타난 현상이 한 달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정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 3개월을 보시거나 6개월을 보시거나 1년을 보시면 67%, 89%, 67%의 확률로써 도대체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 3개월로 보시면 5% 이상, 5.6%나 상승한다. 3개월로 보면 지금 6월, 7월, 8월, 9월까지 또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가 있는 그 3개월 정도로 봤었을 때 67%의 확률로써 5.6%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종이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는 이 조종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개월로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로 보시면 6% 상승할 건데 얼마나? 89%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더 나아가서 내년 6월까지로 계산하면 9.6%나 상승하는 평균이고 67%의 확률입니다.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저희는 단기적인 조종이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저희가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매크로적인 것, 통계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강세장이 1년, 2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단기 미차의 역전 현상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5%예요. 이제 금리를 내려주겠죠? 천천히 내립니다. 그러면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가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단기 금리가 떨어져서 최소 1.25% 이상 떨어져야지 장단기 미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고 그 이후에 6개월 안에 경기 집체가 오고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내년 연말까지 금리를 1.25% 내려줄까요? 5차례나 내릴까요? 잘 모릅니다. 올해 1차례 내지 2차례 내년도에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내려준다라고 보여지고요. 연말까지는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해소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 즉 올해에 예측되고 있는 것은 9월 또는 11월 또는 12월 이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해서 1년 뒤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그 구간에 상당폭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의 트렌드를 보시면 지금 현재의 4.25% 정도 되지만 1년 뒤에 예측치는 오히려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균치가 컨센서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보다는 계속 빠져서 이렇게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즉 4%보다 살짝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 2년간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구간에서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을 볼 때 증시는 연간 20%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의 경기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어요. 옆으로 기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56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급락, 급등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천천히 빠졌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구간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 예상치가 3%댑니다. 이 정도 성장률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률 또는 오히려 강한 성장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환경이 앞으로 1년, 2년 계속 이어진다라는 가정이 들어간다면 저희는 크게 지금의 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 연은의 숫자도 숫자가 좀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2%대의 성장을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점 논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보죠. 30년 모기지 금리 과거와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7%를 선으로 긋고요. 아래에서 보시면 닥한 버블이 만들어졌던 시기는 그것보다 위에서 계속 움직였고요. 산업재 버블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큰 위기가 터졌을때 밑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딱 찍고 어떻게 되는지가 나왔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찍고 떨어지거나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이 이때와 닮았습니다. 즉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과 닮았지 이때와 닮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이때와 닮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여기에 나와 있죠. 즉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는 퍼센트지 이게 얼마까지 치솟았느냐 하면 거품이었을 때 12%, 13%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빵! 거품이 터졌어요. 지금 현재 얼마일까요? 계속 빠져서 여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9%에서 10%대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과거에 이때 빵 터지는 모습이 잘 안 나왔어요. 인위적인 이때를 빼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빼고는요. 현재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가계의 펀드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직 거품으로 완전히 갔다라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채의 증가 속도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2007년, 2008년 위가 터졌을 때는 보시면 민간 부채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20%가 넘었어요.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빵 터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지금 훅 빠져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률이 10%로 쭉 그면 10% 미만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서는 민간의 부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정부 부채의 뷰는 상당히 높았던 케이스입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실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차트는 정말 많이 보여드렸죠. 예대율이 77%는 뚫고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2로서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증시의 고점이 어느 정도냐 연말까지로 봤었을 때 저희가 봤었을 때는 아주 낮게 봐서 5,500포인트이고요. 아마도 5,700포인트를 뚫을 거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결국 5,700, S&P500과 나스타구로는 1만 9,000포인트를 연말까지는 유동성으로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들어오는 조종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주식을 80% 들고 가는 전략에 채권 15%, 대체자산 5%입니다. 대체자산 5%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더 늘리느냐 그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면 더 좀 채워 넣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주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도의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아주 크게 과열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정말 엄청난 과열이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포와 탐욕지수를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은 어떤 공포에 있지 탐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편하게 증시를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볼 때 뭘로 보냐면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프로라고 해서 가격 나누기 현금 흐름을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26배 정도 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평균값이 지금 23.7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원스텔다 디비에이션 위로 확 뚫고 올라가고 또 여기 보시면 닷컴버블 때는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는 게 닷컴버블인 거고 이 정도 올라가는 게 상업재 버블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6이라서 33.3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한참 걸리고요. 이 구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가정을 든다.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블에 근접하기에 아주 이른 시기를 어떻게 또 계산하는 거냐면요. 이게 마켓 캡 웨이티드와 이퀄 웨이티드 S&P500 인덱스를 비교해 놓은 값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이 이퀄 웨이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요. 이 밑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소수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증시가 올라간 현상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나 2000년대나 봤었을 때 41%, 66% 밑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런 고점들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8년으로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 사이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시대와 자꾸 저희는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와 비교했었을 때 아직 버블에 근접하기에는 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국가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나스닥 100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요. 또 한국과 대만, 베트남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미국의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2,4분기 실적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죠? 1,4분기에 5.9% 증가를 했던 것을 2,4분기는 8.8%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는 PER이 익스팬드, 늘어납니다. 지금 21배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년 연말까지 24배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 증가율도 올해 11%고 내년에 14%라는 걸 감안한다면 여전히 시장은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 또 내년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익 증가만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PER이 확대되는 것까지 집어넣으면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증시의 어떤 테일 리스크, 선행지수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최근에 나타난 현상 AI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을 하는 현상 거기에 대한 테일 리스크는 겨우 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지 어떤 큰 위기 AI 발빵 터지는 현상 2000년 다크한 법을 붕괴 이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LEI, 경기 선행지표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가 앞으로 6개월 안에 있을 확률은 정말 정말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커버 아메리카의 개인 고객들의 흐름을 보시면 사실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여전히 큰 폭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주식시장으로 약 1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 넘는 그런 숫자 여기에 이 중에 절반 90억 달러가 되는 수준의 돈이 어디로 들어갔다? 절반이 되는 돈이 테크 IT 업종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AI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S&P 500 자사주 매입을 지난 10년 동안의 숫자를 보시면 어쨌든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요. 7.6조 달러 정말 놀라운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미국 주식을 얘기할 때는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을 시키면 미국 기업들은 모든 번 돈을 다 소액 주주와 모든 주주들한테 환원한다. 매년 97%의 환원율이다. 정말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PER이 비싸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골드만삭스가 2024년에 공화당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바이든이 지인 뜬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꼭 해드립니다. 자 대선과 비대선 2024년 S&P500의 움직임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결국 계속 상승하는 주기가 나올 거고요. 근데 언제 좀 훅 빠지냐면 선거가 있기 바로 직전 이때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락장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상승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7, 8, 9월로 봤었을 때 9월 달까지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 사이에 좀 조정이 있는 것은 다 이게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쪽과 비교를 해보면 유럽의 변동성이 확 키웠어요. 그렇지만 S&P의 변동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그게 또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좋은 상승률로서 했던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매력도를 보면요.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여전히 나스닥 100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기회인 것이고요. 니케이가 갑자기 훅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일본을 보시면 여기서 피크를 쳤고요. 4만 1,000포인트로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 그리고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죠. 이러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순고로기 구간이 진행이 되고 나면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3개월 동안의 어떤 순고로기 구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흥국을 보시면 재미있는 모습이 뭐였냐면요. 대만이 워낙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항상 17%대에서 20%대 왔다 갔다 하던 게 뚝 떨어져서 12%대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대만이 폭등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보다는 저희는 코스피, 코스닥, 베트남, 심천지수 이렇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부분 보시죠. 대만 정말 놀랍죠. 정말 가파른 모습입니다. 이런 폭등장이 나온 게 참 부럽기도 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좀 쉬워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펀드 주자가 멈춘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반도체, 반도체 AI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을 보고 있으면 중국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요. 금리 부분이라든지 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저조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주택시장이죠. 엉망입니다. 언젠가 중국이 빵 터진다면 가계 부채 부분에 있어서의 주택 관련된 쪽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잘 운전해 나가려고 하는 중국 정부이라서 쉽게 빵 터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래서 기업 선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막 늘리느냐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직간접 투자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여전히 앞으로 어떤 폭등장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트렌드 자체가 많이 좀 반등을 하긴 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급락장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매력이 있는 업종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대형 기술주, IT, 반도체, AI, 하드웨어 이 종목들이 다 지금 3일 연장으로 크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제법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스토리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 다 동안 가서 다른 걸 들여다보자. 이 전략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AI 사이클에 있어서 아직까지 침투율이라는 것이 10%대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숫자가 거의 한 50%까지 가야지 저희는 이 업종들에 대해서 내려놓자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AI 이쪽이, 하드웨어 쪽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섹터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셔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민감할 수 있는 업종들이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바이오와 바이오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금리가 떨어져 있었을 때 건설주택이 좋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4개의 업종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펴보시는 것도 상당히 금리의 하락 추세와 맞물려서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년간 테크 섹터의 아웃퍼포먼스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 IT 업종에 대한 자금 유입 속도가 정말로 가파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포워드 PER을 보고 있으면 IT 업종이 비싸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익 증가율이죠. 이익 증가율이 20%가 훨씬 넘는 게 IT 업종이라서 이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PEG Ratio,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로 계산했었을 때 여전히 IT 업종의 매력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를 들여다보면 저희는 결국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비중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충분히 나스닥 100보다 매력이 높다. 나스닥보다 매력이 높다. 일본 니케이보다 매력이 높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표 상장 ETF를 보더라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게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 쪽이 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반도체 쪽, 그리고 주택 건설, 대형 기술주, 그리고 IT 이노베이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 1위부터 30위를 들여다봤었을 때 저희는 여전히 IT 하드웨어 쪽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조종을 받다 보니까 아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벌써 마이너스 수익률 10%가 넘었어? 막 이런 걱정들을 막 하시면서 댓글을 보내주십니다. 답답하죠. 저희도 이런 타이밍이 왔었을 때는 참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쭉 설명을 드렸죠. 이건 일시적인 조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조종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 11개월의 어떤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이런 대형 기술주와 IT 업종과 우리가 얘기하는 AI 관련된 종목들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죠? 엔비디아를 던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엔비디아의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이다.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아니고요. 정말 많이 가져가시더라도 한 20%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아보시면서 앞으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해 줄 만한 종목에 정말 많은 노력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